방쿠스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축쇼와 청청이네요. 마치 건축학교론회 우리가 아까 만나고 깜짝 놀랐죠? 뭐해 이거? 이랬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밑에도 청청입니다. 사실 저 오늘 청청 입고 오려다가 그러니까, 참았다면서요. 아, 며칠 전에 입었거든요. 청청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청만 하자 이랬는데 만약에 청청하고 나 청청으로 만났으면 진짜 약간 좀 무서울 뻔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나가기 전에 옷보다는 신발을 먼저 고르고 옷을 고르는데 오늘은 얘를 신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바지를 고르다 보니까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군요. 사실 제가 그냥 평소에 신는 흰색 신발 신고 나왔으면 청청이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만났는데 청청으로 만났다. 이러면 약간 진짜 소름돋을 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형도 나도 머리를 내렸어. 그러게. 둘 다 되게 비슷한 스타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올 때 보면 귀찮으니까 모자 쓰고 있을 때도 많고 나 같은 경우도 올리고 응청 씨는 맞아요. 그리고 뭐 방송 요즘 불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 만지는 거 너무 귀찮아서 계속 모자를 썼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갖고 최근에 뭐 그런 약간 이야기도 했어요. 너 혹시 머리 빠지냐고 모자를 너무 쓰니까 나한테 저는 머리 풍성합니다. 빠질 일도 없고 너무 부러워요. 오늘 그래서 청청에다가 머리까지 지금 가르마바 방향 같이 해놓고 오늘 좀 이상한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비슷한 거 없나? 뭐 비슷한 건 없어요? 뭐 여기까지? 요 정도? 청청까지만 청청까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굉장히 아주 청청이었다. 청청! 청청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리뷰할 기어는요. MIC500 USB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프리앰프인데 기본적으로 프리앰프 프리앰프 모드를 16가지를 갖추고 있는 프리앰프라 하이지 기타 입력에서부터 그런 라인 입력까지 전부 다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앰프 말고 DI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구동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대용으로 그리고 프리앰프로 DI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그 약간 좀 이거보다는 좀 가격대가 높은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프리앰프로만 그 인터페이스에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게 조금 더 이 울트라기인 MIC500을 활용하는 더 뭐랄까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인터페이스 자체로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이제 요런 거 촬영할 때는 사전에 좀 미리 녹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를 라이브 때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렇군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 많기 때문에 라이브 상황에서 좀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노래 부르고 기타 치시고 하시는 분들 DI 대응으로 이렇게 프리앰프 기능이 많은 것을 가져가시면 활용도가 진짜로 현장에서 높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베링거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가격은 요게 10만원대 초중반 정도 지금 착하네요. 착한 가격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각종 그 피처들에 대해서 특성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내려와서 좀 상세한 설명을 보면은 튜브 울트라 게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ax7 진공간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울트라 어퍼더블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말고 마이크랑 같이 판매를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의 가격은 20만원 전후 그래서 굉장히 싸게 마이크 이 베링거 C1 마이크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튜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튜브 이외에도 또 다양한 기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8V 팬텀 파워 그리고 20dB 패드 그리고 페이지 리버스나 리미터 이런 뭐 빈티지 스타일 게인 아웃풋 노브 이런 것들 어 여기 있는 특수 스펙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16가지의 프리앰프 모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웜 리미터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여러분들이 최적화 되어 있는 악기에 맞춰서 만져주셔도 되고 최적화 된 악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이게 보이스 스위치들이 전부 다 어떤 특정 사운드에 최적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보컬을 뭐 일렉 기타에다가 뭐 꼭 해보거나 이러면서 가능성을 넓혀 봐라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막 여기저기 돌리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뉴트럴이 기본적으로 어 아무런 뭐 다른 이펙팅이 가해지지 않은 기본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면서 원하는 사운드를 직관적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술적으로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뭐 녹음하기 좋고 네 뭐 이렇게 쓰기 좋다 뭐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지금 멋을 잡고 있는 네 입모양이 입모양부터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상에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여기 외관을 보면서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어떤 노브 구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브 울트라 게인 MIC-500 USB 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앞에 게인 노브가 이렇게 네 빈티지 노브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dB 패드 그래서 마이너스 20dB 줄여주고요. 그리고 팬텀 파워 로우컷 프레이즈 리버스 뭐 기본적으로 좀 기능 많은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 기능도 여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 컨트롤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여기 프리앰프 모드가 있는데 정말 다양하죠. 뉴트럴에서부터 보컬 기타 베이스 키보드 일렉트릭 기타 보컬 멀티 보컬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도 눌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앞쪽에는 마치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뒤쪽에 마이크 인풋 그리고 여기 하이지 기타 같은 소스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라인 인풋 있고 다이렉트 아웃 폰 USB 전원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후면부에 패킹 4개 있고요. 네 지금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이크는 C1입니다. 여기 아주 단촐한 마운트와 함께 한 6만원 에서 한 10만원 정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 그런데 세트로 같이 구매하시게 되면 패키지 가격 한 20만원 전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C1이었습니다. 가성비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울트라게인 MIC500 외관과 설명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미리 녹음을 해 놓은 노래는 가을이다 보니까 이문세 우리 대가수님의 가을이 오면 한번 녹음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을이 오면 녹음할 때 이제 현 피디님이 겨울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뭐 체감상은 그렇더라도 11월이니까 가을로 치죠. 가을로 치기도 그리고 날씨는 가을 날씨에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춘되고 나서 갑자기 겨울된 적이 있었잖아요. 입추 입추 입춘 왜 그러니 나 오늘? 그러니까 왜 입춘이래? 입추에요? 저 요즘에 아무 소리로 막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겪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누영이라고 백날 알려줘도 영식이 있잖아요. 영식이 뭔지 알아요. 영식이 살지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은총인데 전혀 이름이 비슷 비슷하지도 않은 초롱이라고 아 비슷한데 왜 초롱이라고 근데 안 비슷하잖아 냉정하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비밀번호도 비밀번호도 내가 맨날 열고 들어가잖아. 다른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 약간 지금 검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비밀번호를 아예 까먹는 거는? 초롱아 괜찮니? 우리 초롱이가 요새 지금 정신이 좀 많이 없답니다. 초롱이를 한번 검진을 받아보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입추가 지나서 추워진 적이 있었죠? 진짜 너 검진 해봐 저는? 입춘 같은 소리 여러 힌at 네 그때 뭔 말 하려고 이말 했지? 어 그러니까 지금 날씨는 별로 아직 춥지않다 아 네 네 결론은 가을 날씨가 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끄 마지막 healthcare 네, 이게 지금 뉴트럴 사운드였죠. 다음은 웜 사운드입니다. 그 밑에가 좀 빵빵해졌죠, 그죠? 네, 톤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나네요. 다음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 아, G타 네, 처음으로 왜 그러냐고 아, 헷갈렸어 G타 네, G타 들어보겠습니다. 좀 시원해진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로우 많이 로우가 많이 차져있죠. 이거 스트롱 치면 좋겠네. 네, 딱 그 사운드예요. 밑단 깎고, 밑단 올려놓은 스트롱 사운드. 자, 이번엔 보컬 연속으로 두 개 들어보겠습니다. 보컬은 뉴트럴과 웜 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자, 이게 기본 뉴트럴 네, 웜입니다. 가을이 오면 너무 화봤겠죠.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이게 재밌는 게 기타를 받았을 때는 웜이 좀 두툼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보컬을 받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좀 샤해지는 또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기타는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 트랙과 보컬은 웜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개 틀어 볼게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그러면 비교해서 뉴트럴 뉴트럴로 된 조합으로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확실히 다르네요. 감성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코스트잉이랑 보컬 둘이 가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확실히 그냥 뉴트럴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프리앰프 모드를 적극적으로 만져주는 게 좀 더 매력을 최적화 시키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네요. 네네.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 가격대 왜냐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그 필요한 옵션의 장비인가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장비가 있으면 굳이 얘를 또 한의 작업 장비로 추가하는 거가 약간 고민이 될 법 하긴 한데 내가 아직은 갖춰진 장비들이 좀 약간 약하다. 좀 엔트리급으로만 좀 머물러 있고 자본을 많이 쓰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장비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좀 확실하게 엔트리급 장비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느낌을 그건 맞아요. 좋은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뭐 20, 3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정도고 거기에 딱히 마이크 소스를 받을 수 있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라면 이 장비 하나 추가함으로써 좀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어차피 마이크랑 이거를 합쳐서 20만 원이니까 패키지로 구매하신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이거 연결하고 이거 연결해서 프리앰프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어쿠스틱 기타 연주하시는 분 공연 시에 DI로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전용은 아니고요. 뭐 인아웃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베링거의 이 가격대가 프로페셔널 오디오라고 보기에는 뭐 필요가 있는 가격대죠. 그러니까 진짜 은청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디오 기기의 구성이 인터페이스 한 2, 30만 원대 급에 약간 보컬을 만진 그 소스를 받은 다음에 디테일을 만지는 거에 아직 자신이 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 프리앰프 모드를 적극 활용하시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EQ 같은 거 우리야 숨 쉬듯이 로우컷하고 뭐 미들컷하고 하이 올리고 이런 걸 하지만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타 그냥 GTR로 받고 보컬 웜으로만 받아도 훨씬 듣기 좋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처음에 이제 그 공부 시작하신 입장에서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튜브 울트라 게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풍성하고 기분 좋은 어떤 좀 생기가 있는 소리가 튜브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2AX7이 들어가 있는 튜브 사운드를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직관적인 프리앰프 모드 전환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던 마이크 MIC500 USB 모델이었습니다. 베링거는 이렇게 가성비 좋고 저가형 때 되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악기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베링거에서 싸워 좋은 악기 많이 가지고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